네 안녕하세요 카우디오 튜닝맨니어입니다. 이번 작업 차량은 기아 모아비 차량에 카나로 프로 프로 안드로이드 오리인원 제품 장착 시공해 드렸구요 모아비 차량에 맞는 전용 마감제 사용해서 이렇게 차량에 딱 맞게 장착 시공이 가능하고 이 제품은 9인치 제품으로 장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저장 용량은 8 메모리에 8 메모리에 128d가 제품으로 시공해 드리고 후방 카메라는 기존의 순정 사용할 수 있게 연동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시공 드리니까 작업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구요 저희 매장은 서울이랑 충남 보령 대천에 위치하고 있고 작업은 이제 출장도 가능한데 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별대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령이나 서울에 방문해서 작업해 드리는 것은 따로 출장비는 발생되지 않으니까 이제 궁금한 부분은 상담 후 작업은 진행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희가 업무는 이제 365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일도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세요 또 문의하여 예약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또 문의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